해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혹시 한 곡 듣고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와이프대요. 네? 와이프대요. 여자아이들의 와이프. 스와이프가 뭐하지? 와이프요. 와이프. 와이프? 아. 아 단발머리.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되가지고. 혹시 있으신가요? 원하시는 곡이?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제?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제가 선택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누구? 자 우리 그럼 마지막 곡은 자 마지막 곡은 저희 드라마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우리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엔딩곡 드라마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꿈을 genuine 넓은 단단다. 이거는 목소리를 비교해볼까요? 예상은? 네. 파이팅. 에이 가을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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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